이제 재연아? Can you hear me? Guys, can you hear me? Can you see me? Can you hear me? Hi What do you like with your favorite carol? Carol song I love you I love you Do you love me? I love you I want to do live live, but I think I should do it It's not a movie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베리트 캐롤송 네 저 모모랜드 제 입 맞는데요 제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는 노 오디오? 또 안 들려요? 또 안 들려요? 안 들려요? 노 오디오? 들리나요? 대답을 해주세요 잘 들려요? 왜 안 들린다고 그러지? 나 안 들린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? 나만 안 들려? 아주 잘 들려요 왜 그러지? 네 오디오는 괜찮은데?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오디오는 괜찮은데? 오케이 제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는 저는 티어산타 티어산타 아니면 라스트 크리스마스 네 근데 사실 캐롤송을 그렇게 즐겨듣진 않았는데 저 아시다시피 저 아시다시피 전 원래 진짜 듣는 노래만 듣잖아요 근데 그냥 최근에 조금 네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아요 한번 풍풍풍풍 풍풍풍 풍풍풍 이동 손 풍풍 오늘 동생 그룹이랑 촬영하고 오심? 그냥 저희 무대에 그냥 뒤에 같이 춤을 춰 주는 거에요 같이 무대를 그거를 오늘 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틀 뒤, 아 이제 하루 남았다 하루 남았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열심히 연습했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스포를 살짝 하자면 꽤 크리스마스니까 조금 또 색다르게 편곡을 한 레디올닷을 보실 수 있을 거에요 그럴 수 있을 거에요 좀 기존 했던 편곡들이랑 느낌이 많이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또 치지 마세요 어떤 거에요? 크리스마스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 어떤 거에요? 저 그냥 듣기만 하고 잘 부르질 않아서 뭐가 있지? 엄청 조금 제가 재밌는 필터를 찾았어요 뭐냐면 제가 재밌는 필터를 찾았어요 제가 재밌는 필터를 찾고 그럼요 제가 재밌는 필터를 찾아뵐 제가 재밌는 필터인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필터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